행복은 꿈이 아닌 현실에 있다. 행복은 꿈이 아닌 현실에 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힘든 시기를 거쳐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런 힘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한 것이 진정한 가치를 발하게 된다. 행복은 꿈이 아닌 현실에서 발견된다. 꿈은 중요하다. 꿈은 우리에게 희망을 불러 일으키며 행복을 선물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시선을 현실로 돌려야만 한다. 우리 꿈의 대부분은 꿈으로 남아 있다.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존재한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허구의 순간에 신뢰를 가지고 이끌려 갈지도 모른다. 현실을 계산해야만 한다. 아마 모순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꿈을 꾸는 것은 단순한 생각과 현실로 남아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매우 다르다. 우리가 핵심은 돌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먼저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움을 주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당신이 꿈꾸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한가?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종종 불가능한 현실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단지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 일 또는 가족 문제 등 당신의 꿈이 실현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존재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솔직히 지자피를 보기만 해도 쓰러지면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당신의 능력. 당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그 길을 따라 걸을 때마다 방향이 열리게 된다. 자신만이 안락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어떻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당신은 본인의 모든 행동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시작해야만 한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다.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성공의 근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것. 행복의 경우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는 않는다. 행복의 모든 예쁜 빛과 색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복에서도 그림자와 어두운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이 행복해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혼동을 한다. 현실이 언제나 우리의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작은 회오리 바람이 주변에 몰아친다고 해도 행복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간단하다.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쉽고 간단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당신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틀린 것이다. 노력과 희생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스스로를 교육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보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내일 스스로를 개선하며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다. 실수로 인해 스스로 뒷걸음질 치게 되며 모든 것들을 내던져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오히려 모든 실수는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행복이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행복 안에 존재한다. 그 두 감정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별표 참고 글. 관계에 만족하는 연인의 여섯 가지 습관. 현실에 눈을 뜨자 우리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지내왔다. 우리는 실패가 배배를 의미한다고 믿었지만 눈을 뜬다면 지금껏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린 시절 넘어질 때마다 걷는 것을 멈추었는가. 무릎의 작은 상처와 긁힘 때문에 시도하는 것을 포기했는가. 당신이 아이였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끈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현실이 아닌 두려움, 의심, 불안 및 가정이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목표를 향해 천천히 전진해보자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낄지라도 실제로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보자.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행복이 불가능한 희망이 아닌 현실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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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